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줄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성경 9줄이죠? 사도행전 9장 15줄 말씀 제가 본독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바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택한 그릇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택한 그릇 바로 사도 바울이죠 로마도 봐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전도와 선교 거기에 오늘 읽은 그 본문에 임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이방인 내 민족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들과 임금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오늘 똑같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리지 않으면 인식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대 부담이 되거든요 항상 전도, 선교, 아 또 돈 얘기다 이런 생각밖에 안 나거든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이거를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으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정말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무엇이기에 누구에게 얘기했지만 그런데 무엇이기에 그렇죠? 무엇?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사람한테도 누구? 그런데 무엇?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은혜를 펴주셨고 사용하여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그곳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꼭 전도 현장에 나와가지고 전도지를 나누면서 그리고 내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좋죠 너무 좋죠 현장에 가가지고 캠프도 참석하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교회에 우리 사무실 있잖아요 행정실도 있고 그분들은 교회를 어떤 면에서 지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안 하고 다 현장에 나가면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회 일이 그럼 그분들이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어떤 자리 예원교회라는 이 자리에 어떤 교회 복음, 전도, 선교 하는 이 교회에 내가 일하고 있다 섬기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 직분을 가졌다 집사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장노님이든 상관없어요 교육자든 정말 내가 전도하는 이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그 자체가 전도와 선교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못 나가도 직접 그런데 전도자들을 덮고 후원해주고 기도로 후원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전도와 선교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않으면 정말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부담이 돼요 은혜가 안되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직접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겠어요? 아니죠 오늘 바로 그 택한 그릇이 바로 나자시입니다 석스베타라는 목사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릇 무엇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주시고 불러주시고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만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코로나를 어미크론 일주일 아팠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침 그것이 바로 이만웰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누린다면 그것이 바로 안보이는 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전혀 모르는 그 축복과 그 힘입니다 그래서 24시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병 걸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이라도 누린다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안다면 정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라는 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하죠 영적인 문제를 모릅니다 영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복음이 필요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당연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부에 러시아 예배부에 대부분 예원 성도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TCK들이 많았잖아요 그쵸? 작년에도 TCK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례도 받고 그런데 올해부터는 하나님이 어른들을 좀 젊은 어른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김포 우리 전더캠프팀 덕분에 그런 사람들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앙생을 너무 잘해요 아주 잘하고 물론 그들 중에 기존 신자들이 있겠죠 불신자들도 있고 그런데 너무 이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전혀 오직 복음만 전하고 만날 때도 닥반해주고 질문 있으면 복음적으로 얘기해주고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랑 그런데 이제는 다 풀리니까 당연히고 그래서 같이 만나고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인간적으로 잘해주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예배 참석해요 그리고 몇 개월 됐죠 거의 6개월 정도? 이제 물어보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얘기하면 말씀이 얘가 되냐 이렇게 이상한 눈빛이 당연히 되죠 이런 눈빛으로 봐요 그래서 어떻게 영적인 문제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한 가지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한 가지밖에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다른 모든 문제를 생겼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거만 알아도 다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10편, 14편 1절 보면요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 없다라고 했어요 그쵸?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든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잘해주든 안해주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들리는 귀가 열려요 다만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존도자들은 소들일 필요도 없고 느리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찬성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인도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만큼 나중에 내가 손해를 그만큼 봐요 내가 인본주를 쓰는 만큼 그만큼 내가 열매를 그 똑같은 열매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도를 정말 받으면 서두르지 않고 느리지도 않고 정말 성령 인도를 받아 나가면 제대로 된 열매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노력을 안 해도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적 문제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왜 재앙이 있는지 왜 내가 망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만날 수도 없고 스스로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무석인 찾아가잖아요 결국은 왜냐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싸워도 오히려 사단을 불러내는 거예요 오히려 초청하는 거죠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인간은 영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더라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불러주셨고 축복을 내려주셨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깨닫고 정말 누리고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창세기 26장 12절 백년이 응답이에요 이삭이 받은 응답이에요 그 해에 그쵸? 그렇게 돼 있어요 백년이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도 오늘 내일, 모레, 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백년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메시지, 말씀석에 나오잖아요 그쵸? 하늘의 보아를 숨겨놨다 선교의 경제를 숨겨놨다 랩런드 경제를 숨겨놨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그 필요성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왜 그 경제가 필요한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년의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발견하기만 되면 되거든요 전도자는 백년 축복 아니라 천년의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천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중직자가, 사역자가, 교역자가 전도하는 그 한 영원한 영혼이 영원한 응답이에요 헌신하는 그 기도든 물질이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응답이에요 내 인생의 영원한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셔야 내가 감사 헌금을 할 수 있어요 성경 헌금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전 건축 헌금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꺼내겠어요? 훔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주시는 것에서 내가 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백년의 응답, 천년의 응답, 영원이라는 그 응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메부가 이제 어느 정도 티식의 사역을 몇 년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3, 4년 더 했죠? 어떤 사람들은 어른 사역을 해야지 그래도 티식의 사역만 가지고 되겠니? 맞아요 저도 눌렸어요 그 말에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에는 엄청 많이 눌렸었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 아무리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문이 안 열리는데 더 눌리고 더 힘들고 더 짜증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더 힘이 빠지더라고 안 되니까 어른 사역이 안 열리니까 근데 지금 나의 시간표가 지금 이 러시아의 메부 시간표가 무엇이냐 깨달아졌을 때 누가 뭐래든 상관 안 해요 안 들려요 왜냐하면 내 수준에 내 시간표에 지금 내 사역에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거 싫어요 다른 거 주세요 라고 하면 인도겠어요? 아니죠 그게 내 것이죠 인본주의죠 근데 이사야 6장 13절처럼 10분의 그 1이 다 배임을 당해도 남은 자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올해부터 이제는 어른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제가 묵상해보고 말씀 듣고 현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몇 명의 그 수많은 티시케들 30명 넘는 티시케들 중에 정말 딱 4명 5명 딱 남은 자가 있거든요 걔네들이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대가 되죠 이제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날 정도로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하는 예원교회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축복만 누리고 있다면 이만우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경험이 되고 모든 것이 축복이 되고 모든 것이 문이 되고 그래야만 해 안 그러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재앙을 막을 후대를 키우는 그릇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랩런트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그것만 충분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오직 복음을 붙잡고 거기에 확신하면 체질이 되면 체질이 되면 어디를 가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힘이거든요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이라도 체험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랩런트의 산소망이에요 어른들은 이미 많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뭘 해든 항상 내 생각이 드러나요 내 것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알아도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알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알면서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를 잘 키워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그 두 번째는 그랩런트들이 정말 이젠 그 후대들이 시대를 살리고 2, 3, 7, 5천천천을 살리는 전도자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 집은 미션홈 내 교회는 아류지시 어떤 장소 어떤 집 하나님께 하느님께 쓰임 받는 집으로 하느님께 쓰임 받는 교회로 기침환이 나와가지고 결론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든 주일 예배 나오든 항상 사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사육이 교육자잖아요 그렇죠? 목회자잖아요 그럼 나의 목회가 나의 교회가 나의 사육이 후대 문화 세상 사회 살리는 사회 사육자 교육자 사육이다 여러분들이 업이 사업이 내가 하는 이 모든 일 문화 후대 세상 살리는 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항상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보이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십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빌리퍼서 3장 죄송합니다 4장 13절 말씀 내게 주시는 힘을 주시는 자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아멘 그 힘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크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으로 안 보이는 힘으로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선택받은 그릇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정말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